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일요일입니다. 갑오일입니다. 오늘 푸른 말이 나타났네요. 갑이 이른 기이를 좋아하죠. 김이오 기사, 김희, 기우, 기의 기출을 태어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복근번호 3자, 8자입니다. 동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청색 옷을 입고 가세요. 오늘의 행운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총맹 영리한 사람들이고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아주 결단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부드럽고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갑이 이른 뭡니까? 무의를 싫어하죠. 무갑충이라고 합니다. 무인, 무진, 무호, 무심, 무술, 무자일에 태어난 사람을 싫어하고 오늘 말띠는 뭡니까? 지띠 싫어하고 소띠 싫어하죠. 같은 말띠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개띠 좋아하고 양띠 좋아하고 범짜도 좋아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은 직업이 가수, 탤런트, 언론계통, 시인, 교수, 교사, 기자, 여행업, 숙박업, 임대업 좋겠죠. 건강은 중평, 이명, 그렇죠? 탈모, 비염, 중농증, 우울증, 화합병, 불면증 이런 거 좋으십니다. 그런 일조네요. 2월 5일 일요일 띠베론세 들어가겠습니다. 갑오일입니다. 푸른말이 나타났네요. 좌우총산입니다. 지띠부터 볼까요? 이별 뒤에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이별하고 꿀꿀했는데 오히려 돈 많은 상남자가 나타나서 연예원이 좋아지고 결혼원이 좋아집니다. 매매원, 이사원, 학업원 다 좋아지고 수술 좋아지고요.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아지고 사업, 금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약간의 사고수,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자, 추거원진입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면 되겠네요. 조용히 보내시면 만사형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리수하지 말고 영끌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범 띄 볼까요? 인호술 상압이죠. 역시 운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예원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은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원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건강도 좋겠죠. 자, 토끼 띄 볼까요? 오늘 아주 바쁜 날이 되겠네요. 그죠? 토끼는 뭡니까? 오히려 말을 만나야 아주 바빠지겠죠. 그래서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아주 좋겠죠. 금전도 좋은데요. 오늘은 연예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야. 만나기 만나는데 좀 꼴보기 싫다 나오네요.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약간의 구설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자, 뱀띠 볼까요? 뱀띠가 말을 만났네. 그죠? 오늘 사업은 좋습니다.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뱀띠도 오늘 연예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띠가 말날을 맞았습니다. 연아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연예원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사업, 금전도 좋겠죠. 자, 뱀띠 볼까요? 뱀띠가 소개팅이 있네. 그죠? 남녀 다 소개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원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은 다 좋죠.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그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 띠 볼까요? 아주 바쁜 날이 되겠네. 그죠? 사업은 좋습니다. 금전이 좋고 매매원이,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요.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습니다. 오늘 또 원숭이 더 바빠서 연예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섹시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예원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원이, 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고요. 금전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말투나 개띠 볼까요? 인옷을 삼아보지 역시 약간의 고민이 있네. 만나긴 만났는데 약간은 꼴보기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좀 마음이 안 든대요. 그러나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원,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더 좋습니다. 연예나 결혼은 다음 기회를 맞이하시면 더 좋은 남자가 들어오겠죠.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운명이 아주 좋은 날이네요.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돼지띠님은 만사형통의 하루가 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네요. 복권 한 줄 사보세요.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요. 팔봉쌤 TV입니다.